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유포하라는 글이 최근 올라왔었던 한 인터넷 사이트를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의사협회 측은 그건 누군가가 회장의 직인을 도용해서 위조한 거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C인사이드에 올라온 문서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내부 문건이라면서 의협 로고, 회장 직인과 함께 지침 사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집단 행동 불참인원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유포하라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 명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올라왔던 만큼 의협이 명단 작성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누가 이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DC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협은 통상적인 공문에는 협회 주소와 문서 번호, 시행일자 등이 담기는데 해당 문건은 형식이 다르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회장 직인 모양은 비슷하지만 누군가 직인을 도용해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의사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글도 허위라며 작성자를 고소한 의협 비대위 임원은 경찰에 나와 고소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행동지침을 작성한 전공의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정부가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겼다고 고발한 의협 간부 가운데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3명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SBS 민경우입니다. 이중 지아요. 0 0 0 0 0 0 0 0 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